오케이 다 부셔버려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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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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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스타플레이 요? 구독과 좋아요 제발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짜잔 레오입니다 레오가 지금 컴퓨터를 지금 한 3시간째 껐다 켰다 깔았다 이거 깔았다 저거 깔았다 원래 아프리카 방송 선출 프로그램을 쓰는데 아프리카에서 뭐라 그래야 되지? 모바일 PC 연동되는 녹스플레이어나 모모플레이어 뭐 이것저것들이 다 호환이 안 돼서 와 그래가지고 다른 것도 쓰다가 그것도 또 녹화가 안 돼서 또 OBS를 켰는데 계속 뻥 나서 컴퓨터 껐다 켜지고 블루 스크린 뜨고 블루 스크린 뜨고 여하튼 이제 조금 안정화가 돼서 녹화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하려고 컴퓨터를 켰냐면요 근데 제 얼굴이 진짜 많이 지쳐 보이죠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저번에 구독자님께서 방인성TV님이 브로울스타즈 해주세요 아 지금 이것도 한 내가 4번 찍었어 요번에 진짜 가는 겁니다 아 제발 요번에는 뻑 안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브로울스타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 좀 줄이고 어 브로울스타즈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왜 이래 또 제발 아 제발 아 아 왜이래 한 거야 도대체 아 살려주세요 제발 아 돌아오르겠네 하 왜이러죠 와 친구들 제가 어제랑 오늘 브로울스타즈를 몇시간 째 하면서 녹화를 했었는데 어제 거는 그냥 다 날라가 버렸어요 아 아 레벨 1부터 이렇게 차츰차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커가는 건지 보여주고 싶었는데 일단은 오늘 것만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브로울스타즈 재밌으니까 꼭 봐주세요 스타트 바로 어 플레이 고고시 어 선을 좀 풀어주고 어 서울도 어 위에 어 이거 뭐야 아 나 이거 처음 해보는데 어 어 뭐야 오 막 막 쳐다보네 아 지금 처음이라서 나 지금 어 어 어 으 어 백 백 스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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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죽어라 오케이 짜잘레오 어 오케이 들어갔죠 어 우리팀 도와줘야돼 어 야 어 얘 무리는 못컸나봐요 어 엄마 어 야 야 어디다 쏴 어디다 쏴 그래 짜잘레오 오케이 헤드샷 피 좀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캐릭터는 좀 얌스럽게 해야돼 얌스럽게 엄마 야 야 야 살려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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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여라 오케이 짜잘레오 어 잘하고 있죠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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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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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어 부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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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봤어요? 짜잘레오 부시기 아 근데 스테플레오 왜 나 스테플레오 아닌거야 이것도 더 많은데 이것도 많고 오 오케이 아 컬 어 좋아 어 좋아 다시 플레이 어 나가기 어 이거 무슨 플레이 이거 뭐지? 아 신규 이벤트 신규 이벤트 하이 아 이게 매일매일 바뀌나보다 맵이 어 굿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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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도 한번 어 뽀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어 나처럼 생긴 애들이 두 명인데 어 그게 없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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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잘레오 자 가서 어 부셔줘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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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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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내 피살기 아까워 그래 셋이서 같이 같이 가는거야 셋이서 같이 가는거야 셋이서 그래 좋아 좋아 살짝 피했다가 우리팀을 도와주러 짜자자자자자자자잘레오 짜잘레오 피살기 아 아 피살기 잘못 샀어 어 일단은 저희가 77% 어 상대편이 72% 어어 야야야야야 어어 오케이 좋아 어어 안돼 안돼 오케이 아유 금고를 지켜야돼 아 어 안돼 오지마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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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짜잘레오 피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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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나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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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아 아 아 안 나갔어 아 나오자마자 죽여주고 아 지금 30% 밖에 안 남았거든요 우리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 어디가 야야 같이 싸워야지 같이 싸워야지 그래 같이 싸워줘야지 아 아 사실 50% 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어 어 62% 어 62% 아 이번에는 피살기 채우면은 아 왜 이렇게 안 맞어 피살기 채우면은 적군에 적군에 금고에다가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되게 안 난리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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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대 안돼 안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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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ergía äss too 안 ى 그렇지 않아요 아 첫판처럼 좀 조합이 좀 좋아야 되는데 어... 오케이 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상자 상자 5분 어 콩인 어 셀리 두루룽 호미다 두루룽 아 지금 제가 콜트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좀 콜트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아까 3명 콜트는 좀 콜트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좋아 아 나쁘지 않아요 아 일본사람이 있어요 일본사람 야 왜 안 움직여 누구선 움직여 움직여 그래 오우씨 오 막 던져 야이씨 막 던져 야이씨 오우 오우씨 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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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움직이라고 오우 우리팀이 움직이질 않네 오우씨 오케이 오케이 짜잘레오 어 퀴즈 아 이게 너는 왜 뭐야 너 왜 누구선 뭐야 너 너 뭐 아 왜 나가서 싸워야지 싸우질 않고 따라오고 있어 아 엄마 엄마 나 맞게만 해 누구선 빨리 가 오오오오 피살기 어 짜있네 오 좋아요 어? 핍 쌀기 맞아라 어 안맞이 아 안맞이 자 지켜야 돼 지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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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키고 지키고 오케이 오케이 아 무빙 아 무빙 요번엔 지렸죠?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이거 나 왜 이거 왜이런거야? 키보드여서 그래? 나가자 오 마이 갓 짜잘레오 제발 좀 제발 오케이 오케이 짜장렘 죽여버렸죠? 피 쌓이기 오케이 피 쌓이기 아주 멀리서 죽여버렸습니다 아 피가 있는 애들이 야야야야야야야 안돼 그래 쭉쭉까 쭉쭉까 미안 이거 어떡해 안돼 안돼 빨리 가서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죽여야해 안돼 뛰어가 뛰어가 아 좋았는데 누구선 있죠? 누구선 때문에 그래 진짜 아 아 누구선이 잘 못했어 아 아 어제 솔로 하는거 그 이기고 싶었는데 아 그 솔로 하는게 없네 아 오케이 어 몸빵 해주고 바바바바바바바 짜장레오 뒤져버렸죠? 한 명 한명 conserv무 오케이 형도가 개니워 아 야 그렇게 무리하게 싸우지마 무리하게 싸우지마 무리하게 싸우지마 무리하게 싸우지마 피내기 파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빼주고 아 이거 좋아좋아좋아 다음번에 일어나서 피살기는 금고에다가 금고에다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에다가 아 와우 아 저거 세네 어차피 우리 팀이 100%니까 괜찮아 100%니까 괜찮아 금고 100% 거든요 엄마 노웨이 야 아 이거 일찍선 싸우고 오 야 오 야 아 무빙 기가 막힌 무빙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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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죽네 괜찮아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금고만 지키면 되거든요 금고만 아 아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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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야야야 아 벽 때문에 안돼 오 야 오 벨 짜졌네 오 죽여버려야죠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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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안돼 오케 나 금고 많이 때렸어 이번에 진짜 금고 많이 때렸죠 저 이번에 아 아 어우 아 아 running 아 그럼 이 다잇 하나만 또 다시 플레이 아 요건판 아 요건판 좋았거든요 아 이거 좋아 이건 딱 백스탭 때리면서 그냥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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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가 아니죠 장난아니야 백스탭 때리면서 그냥 오와아 잘못했어 아 무빙 오졌죠 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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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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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아 오케이 피 쌓이기 아 어떻게 안맞아 안맞아 오 바바바바바밤 오케 아 야야 그만 때려 아프다 아 이 맵은 아예 나를 위한 맵인데 이게 제가 좀 위에 있는 애들 어 솔직히 쏘는건 제가 좀 자신있어 죽어라 오케이 너도 죽어라 죽어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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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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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부셔버려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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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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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번에 스타플레이어 오 좋아 스타플레이어 대박 아 요번엔 잘했어 아 지금 한 세 판째 네 판진데 오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나 이러다가 프로게임머가 오 대박 오 재밌어 오 80개 바로 바로 상작 갑니다 오 코인 50개 50개 줬죠 셀리 줬죠 아 콜트를 좀 줘라 콜트 콜트 좀 아 또 코코야 오 토컴 더블럭 이거 뭐지 토컴 뭐지 이게 아 일단 이거 바꿔 어 얘를 할게요 아 근데 이거 뭐지 오케 해제 아 얘 주는 거야 아 근데 뭐지 토컴 뭐 그거 뭐지 아 일단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어 좋아 어 HP 많이 눌러놨어 아 일단 일단 플레이 아 뭔지 모르겠지만 어 좀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야 지금 일단 다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타임 투 트러블 오케 좋아 굿굿 옼... 아... 또 담아라н 같애 어? 피 쌓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오우 오클마이G 오 마이갓 오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제부터 X4 제부터 X4 아 이거만 ㅂ나 깨네 와.. 저거만 겁나 때리네 야 Pengingu först destroμη combustible 야 죽어 어 핏세기 짜잘레오 아 뭐야 안돼 너 그냥 가운데 있어 아 우리 거 다 커지겠네 가운데 있으라고 그냥 아 얘 얘 일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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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얘 일본에 진짜 너 그냥 가운데 있으라고 쟤랑 싸워서 이기 좀 터뜨렸어 지금 뭐하는 거야 아 바로 죽었어 88% 아 아 짱나 아 얘 뭐죠 아 쟤 탭 떨어졌어 컵 떨어졌어 아 바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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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X3 오케이 짜잘레오 대박 오케 명도냐 아 장난 아니죠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너도 너도우더더等 아 탈이 없어 탈이라 안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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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놀았네 너 뭐야 안되어어어어 ... ... 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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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! 마무리! 오케이! 마무리! 짜잘래요! 오케이! 오케이! 굿짝 굿짝! 굿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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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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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! 괜찮아요! 핵깡냉이? 핵깡냉이 저거 뭐지? 1번에이씨! 1번에이씨! 아 쟤 잘 쏘네? 그래 핵깡냉이 마무리 아 내가 사선 쏘는게 잘 안되네 넌 하지만! 오! 어머! 아! 얘 어디 쏘는거야! 이게! 아... 클릭... 클릭이... 야이씨! 너는... 아! 얘 왜이렇게 잘 쏴? 개꿍살이 아... 저 다른애네?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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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트기 맞고 격고 가 그래 아... 20% 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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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끝났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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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요번 반참이 있었다 오! 짜잘래요! 어우 스타플레이어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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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는거야 그냥 아 콜트! 오케이! 랭크 C 어우 스타플레이어 오케이 좋아 랭크업 랭크업 레벨 오! 토큰 박조 오! 오케이 다시 플레이 너 씨 너 씨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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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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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이 번 팔이 이겼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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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% 아 아깝다 스타플레이어 할 수 있었는데 아... 다른 사람이 해버렸네 스타플레이어 토큰이 오늘 못 봤네 아 일단 상자 한번 뭐가 나오지 탭 코인 50개 아 포커 콜트가 나가더라 콜트 얘 업그레이드 안 할거야 아 쉘리 말고 콜트 오 보석 보석 친구들 보석 나왔어요 보석 아 대박 이 업그레이드 안 하고 4배의 가치가 있대 어 이게 뭐야 아 나 다섯개 밖에 없지 아 무료 상자도 있네 아 엄마한테 이거 현질하면 혼날텐데 아 엄마한테 현질하면 혼나 아 일단 퇴폐는 코인 코코 어 포커는 버리고요 콜 오 오케이 좋아 콜트 아 보석 보석 나오니까 아 일단 친구들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아 돈을 좀 벗 느낌 돈을 좀 벗 느낌이에요 지금 아 근데 이거 사고 싶다 메가 상자랑 이거 21시간인데 아 사보고 싶다 무과금으로 레오가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랭크 10이니까 열심히 좀 더 키우면 요거 한 400대까지는 일단은 키우라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400 이상으로는 잘 키우기가 어렵다는데 레오가 한번 400대까지 한번 제대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조고식 엉큼한 팬티 안에 팬티래 오케이 좋아 아 야 총 낭비하지마 일본 쟤는 백스텝하면서 쏴주면 난리가 나죠 오 씨 오 씨 야 야 야 오 잘 쏜다 와 이거 잘 쏘네 엉큼한 팬티 와봐 와봐 어 미안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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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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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죽여 아 오 씨 아 죽였는데 피살기를 여기다 쏘고 갔네 뛰어가 뛰어가 밑에 다 도와줘야돼 엉큼한 아우 씨 엉큼한 팬티 죽여버리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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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산이 없어 okey okey no o지 마 오지마 ou지마 o지마 or지마 okey 가서 한 번도 와 tying okey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사람들이랑 바로 갑시다 많이 썼어 많이 썼어 그래, 이런데서는 죽어도 돼 어 그래, 뿌개, 뿌개, 버섯님 뿌개 버섯님, 가서 뿌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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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개 네, 여기는 내가 맞춰 아, 울고 있어 근데 이 좌절한... 표정이 왜 똑같아, 표정이 좀 똑같은데? 좌절하면 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? 기방을 할 때는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기방을 할 때는 죽으면 안 되고 어우 젠장 왜 뭐야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브롤 스타즈가 꺼져버렸어 안돼 제발 빨리 제발 부탁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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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친구들 이렇게 된 김에 어제랑 오늘 했었던 영상을 좀 편집을 하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계속 영상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돌아가다가 계속 이래서 안 끊기는 그런 거를 좀 알아보고 또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브롤 스타즈로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레오는 다음 편에 오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다음 편에 오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